안녕하세요. 저는 GS 리테일에서 메타버스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조성민 팀장이라고 합니다. 기업에서 메타버스를 가지고 신사업을 준비하는 담당자들하고 IT 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 메타버스를 기획하고 있는 담당자 또는 메타버스를 업으로 삼고 싶어하는 구직자 측면에서 들으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세미나를 보면 메타버스 IT 기술에 대한 얘기 또는 각종 산업에서 어떻게 시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왜 이걸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한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메타버스 시대를 대비하는 기업과 크리에이터의 전략 콜로소에서 확인하세요. 블루BOX 시원 아멘